한 번 하셔보자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이거 하시면 됨. 우리는 더 이상... 먼 거리에서 눈치 볼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상대가 그냥 뭘 내밀잖아요? 그러면 신경쓰지 마십쇼. 아 까비... 이거 안되네.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나이스! 되게 플러스 4 정도 되는 것 같거든. 안 되네. 안 되네. 끝! 로우는 처음이네요? 어? 아... 생각보다 타이밍이 안맞네. 저거 좀 어렵다. 오... 콤보 시동기에서 바뀌었네. 이러면 죽어있죠 이미 뭐랄수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요렇게 때리고 4챙 꽝 톡톡 요렇게 계속 몰아가면 이미 죽어있음 이게 아니었지만 내밀어도 죽고 안 내밀어도 죽고 아무튼 죽는거다 화랑진 개노답임 클라랑 카즈아급 정도는 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클라급은 될지도 저건 안되네 근데 화랑은 필드 공방이 개삭이고 이거만 써도 깎이는거 보여요 이거만 써도 와샤아 와샤아아 고민하지마 보이 공작 커맨드가 손이 알아서 가네 책장인 화랑님 하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와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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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eding 흠 어머샤아 그런데 심판 hear 거기 왜 왼풀이 나갔지? 어? 왼풀이 왜 나갔지? 왼풀이 왜 나갔지? Î Reality 하지마요 자 요렇게 때리고 이거 때리고 이거 때리고 그러면 자체내서 찍구 톡톡톡 로허 톡톡톡 톡톡 톡톡톡 완투가 확정 상대방은 뭐했다고 지금 피가 저렇게 되는걸까요? 나도 몰라 공격권 내주면 그냥 끝나는거야 이걸로 켜졌다 그럼 끝난다구 히트 줄어드는 시간 기술을 안쓰고 있으니까 그런거죠 세네이크는 완전히 컴보가 되네 경험이 된다 카카오톡 100만 차 Sheets lend 컨트롤 어깨이 어 어.. 됐 쉽죠? 볼 것도 없다! 보고 싶지도 않고! 니로이 근본 캐릭이냐구요? 밀고 싶은 거 같아요 애들이 알차게 잘 때리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잘했나? 흐허허허허허허허 오 내가 이렇게 잘했었나? 응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나 이렇게 하면 끝나있음 괜찮은 불가하니 아하 그니까 평소에 놔줘 맨날 이렇게 게임을 했으니까 근데 가뎀이 생겼다고 검찍하다 굿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요렇게 하시면 그냥 게임 터져있어요 매크로야 하면 끝 괴물 오오 별개 다 들어가요? 4살인데 안되네 매크로야 아 맞아요 그니까 히트를 켜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두번은 죽었을걸?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간사드리면서 모두들 빠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